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넣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27일 저녁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송내역, 푸르지오, 센트비엔 청약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공급 위치는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 339번지 1원입니다. 공급 규모는 225세대가 분양권으로 나왔고요. 모집 공급을 보시려면 해당 버튼 클릭하시면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히요. 청약 1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약 1정. 모집 공고일은 2024년 1월 26일이었고요. 그리고 청약 접수는 보시면 해당 지역, 기타 지역 동일하죠. 특별 공급이 2024년 2월 6일, 1순위 2월 7일, 2순위 2월 8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당첨자 발표일은 2월 16일입니다. 해당 링크 클릭하시면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홈페이지 보실 수 있고 계약일은 2024년 2월 27일부터 29일까지입니다. 청구하시고요. 공급 대상은 보시면 민영주택이고 4구 A타입이 21세대, 4구 B타입이 27세대, 5구 A타입이 87세대, 5구 C타입이 90세대, 총 225세대가 분양권으로 나왔고요. 공급 금액 최고가 기준으로 보면 4구 A타입이 5억 3,210만원, 4구 B타입이 5억 2,640만원, 5구 A타입이 6억 9,440만원, 마지막으로 5구 C타입이 6억 9,230만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었네요. 그러면 제가 분석한 내용 한번 보시죠. 우선 해당 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단지명은 송내역 프로지오 센트비엔 위치는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 339번지 1원 규모는 지하 2층부터 지상 23층 12개동으로 이루어질 것 같고요. 최대수 보면 총 1045세대 대단지 아파트죠. 일반 분양이 225세대가 나왔습니다. 1단지가 108세대, 2단지가 117세대 이렇게 나왔죠. 주택형은 4구 타입, 5구 타입 이렇게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어서 공급 대상 보시면 말씀드렸죠. 이게 민영주택이고 해당 공급에 대한 부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 보이는데요. 혹시나 특별공급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방문급에 대한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입지 한번 볼까요? 입지를 보면 좀 키워볼게요. 여기 지금 송내역, 중동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보면은 송내 영화거리라든가 부천여고 그 다음 초등학교, 부천여중, 중학교 이렇게 공업고등학교도 보이고요. 그리고 광경에 공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송내도서관이라든가 그리고 근로복지 공단 인천병원, 부천 로데어거리도 있고요. 롯데백화점 보이고 이마트, 현대, 홈플러스, 세이브전도 보이고요.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죠. 간단하게 말씀드려보자면 송내역 프로젯 센트비에는 1호선, 다시 정리하자면 송내역과 중동역 사이에 위치해 있고요. 1단지는 송내역에서 가깝고 2단지는 중동역에서 가깝습니다. 그리고 각 단지에서 역까지 거리는 제가 보니까 5에서 8분 안팎으로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송내역 같은 경우 송내역이죠. 용산역 급행열차가 정체하는 곳으로 서울 접근이 용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하철역 기준 신도림까지는 17분대 용산까지는 30분대로 도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동 신도시와 인접해 있고요.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그리고 인근 지역에서 오랜만에 들어서는 대단지 신축 아파트 단지인 점도 관심을 끌고 있죠. 인근에서 가장 최근 중공된 아파트는 레미안 부천 어반비스타로 지난 2021년 831가구 규모로 완공이 되었었습니다. 오는 2026년 송내역, 프루지오, 센트비엔이 중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레미안 어반비스타는 이미 중공 5년차에 접어드는 거고 신축 아파트로는 이렇게 여기 풍내역, 프루지오, 센트비엔이 유일해지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매 제한 기간을 보니까 당첨자 발표일부터 1년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지에서 가까운 아파트 단지를 찾아봤더니 부천 중동역, 프루지오가 보이더라고요. 여기에 5구 타입으로, 5구 제곱으로 보면 높은 가격 순으로 봤을 때 5억 7천 선의 효과가 형성돼 있더라고요. 해당 송내역, 프루지오, 센트비엔이 같은 게 5구 타입 기준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양가가 최고 6억 9,440만 원이었잖아요. 그래서 부천 중동, 프루지오랑 비교를 해봤더니 최고가로 비교해봤습니다. 최고가가 5억 7천만 원으로 그럼 약 1억 2천만 원이 손해가 되는 거죠. 분양받으면. 그리고 최저가로 보수적으로 봤을 때 5억 1천만 원인데요. 이렇게 되면 약 1억 8천만 원이 손해가 납니다. 실거래가로 보면 더욱 이제 보수적으로 보는 거죠. 4억 9,500만 원에 2023년 10월에 거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무려 약 2억 원 정도의 손해가 됩니다. 즉, 주변 시세 대비 높은 분양가가 특징이고요. 안전마진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투자자의 관점으로 해당 아파트에 청약하시고자 하신다면요. 이런 부분도 고려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분양가가 메리트가 없다는 점 그리고 매매 실거래가 여기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23년 10월이 가장 최근이었고요. 2013년 9월에는 5억 5천만 원을 찍었었는데 하락을 한 거죠. 요즘에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 것을 반영하고 있죠. 이어서 입지 좀 더 홈페이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보면요. 이거 설명드렸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분양 일정이라든가 말씀드렸던 내용 발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설계를 한번 볼까요? 스페셜 플랜 해가지고 남다른 자부심을 더하는 고급적화 설계가 돼 있다. 쾌적한 삶을 실현하는 친환경 단지 설계가 돼 있다. 안전한 이동을 생각하는 세심한 공간 설계가 돼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설계에 대해서 공간을 하고 있고요. 단지, 구경이라든가 예시죠. 이렇게 될 것 같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터미티 시설도 뭐 네 뭐 우리는 빈너리 라운지라고 해서 골프, 도서관, 작은 도서관이겠죠. 그리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 등으로 이렇게 피트니스 클럽이라든가 독서실, 제익스 클럽, 어린이집, 골프클럽, 시니어클럽, 빈너리 카페 구성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배치도 볼까요? 단지 배치도는 이렇게 1단지, 2단지로 이렇게 배치가 될 것 같습니다. 출입구 1단지는요.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06동 이렇게 돼 있고 중간에 어린이 공원이 있고요. 그리고 2단지는 보면 201동, 202동, 203동, 4동, 5동, 6동 이렇게 구성돼 있고 출입구, 출입구, 차량 출입구, 총 출입구 이렇게 구성돼 있다는 점 길게 가로로 이렇게 배치가 돼 있죠. 부분이 특징이고 동호수 배치도도 한번 보면 1단지, 2단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어서 평면 안내 한번 볼까요? 우선 4구 A타입입니다. 4구 A타입 보면 이건 기본형이고 확장용으로 볼게요. 확장용으로 보면 우선 현관은 이쪽으로 진입되고요. 그리고 침실 1, 침실 2, 침실 3, 방 3개 구조에 거실과 주방, 식당 2, 마통풍 구조로 통풍이 잘 될 것으로 보이고요. 욕실이 하나인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코니 공간도 있고요. 그리고 4구 B타입 볼까요? 4구 B타입도 이렇게 구성될 것 같은데 현관이 이쪽 진입되고요. 침실을 침실 3, 방 3개 구조에 역시 주방, 식당, 거실이 마통풍 구조죠. 통풍, 환풍 잘 될 것 같고 발코니, 욕실 1개로 이렇게 구성된 단지입니다. 5구 A타입 보면 확장용이 이렇게 구성될 것 같습니다. 침실 1, 침실 2, 침실 3, 방 3개 구조에다가 현관 이쪽 진입되고 욕실이 2개 구조, 드레스룸 갖춰져 있고 거실과 주방이 이어져 있는 구조죠. 그리고 발코니도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5구 C타입은 이렇게 구성된다고 합니다. 현관 이쪽으로 진입되고요. 침실 2, 침실 3, 방 3개 구조에 구강, 식당, 거실이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욕실이 2개입니다. 드레스룸 구성되어 있고 발코니도 보이네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여기 보면 프리미엄도 있고요. 이런 부분 홈페이지에 꼭 가셔서요. 이런 부분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보면은 전본주택도 있잖아요. 혹시나 관심이 있으시면 전본주택 하셔서 꼼꼼히 체크하시면 좋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시고요. 구장도 한번 가보시고요. 이어서 입주자무직공고 한번 저랑 보실까요? 송기호 프로지오 센트비엔 입주자무직공고입니다. 본 아파트는 2013년 11월 12일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고요. 최초 입주자무직공고일은 2024년 1월 26일 금요일입니다. 비투기 과열지구고요. 비청약 과열지역으로서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도 청약 1순위 자격 된다는 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수도권 내 비투기 과열지구 및 비청약 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중양가 상한제가 미적용된 그런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쭉 아래로 내려가 보면 신청 자격 있죠. 특별공급에 대한 부분은 한번 꼼꼼하게 각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공급 1순위 보면 청약통장 필요하고요. 1순위는 12개월 이상 예측은 지역별, 면적별 예측은 이상인 자 여야 합니다. 그래서 1순위가 되겠죠. 가로 쭉 내려가 볼까요. 전매제한이 보이더라고요. 보면 전매제한 기간은 특별공급, 일반공급 모두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입니다. 수고하시고요. 계약 및 주요 일정도 위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하게 한번 보시고 공급내용 및 공급금액이 있어요. 여기 보면 공급위치가 있고 경기도 부천시 손내동 339번지 1원이죠. 공급규모는 공동주택 지하 2층부터 지상 23층 12개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총 1045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이며 일반 분양 아파트가 225세대가 나온거죠. 그리고 입주 예정일은 2020년 9월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급대상은 49A타입 49B타입 49A타입 49C타입에서 총 225세대 그것보다 중요한 공급금액 납부일정 보실까요. 49A타입은 최저 49490만원 최고 53200만원으로 이렇게 책정됐고 49B타입은 48950만원 최저 최고는 52640만원 59A타입은 최저 63880만원 최고 69440만원 마지막 59C타입은 최저 63700만원에서 최고 99230만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계약금 10% 계약시 내시면 될 것 같구요. 중도금 60% 중도금 대출 가능하구요. 당금 30%로 해당 입주 지정일날 납부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해당 자금계획 개인적으로 잘 세워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바이러 쭉 내려갈게요. 들어가보시면 이거 봐야 될게 이런 부분 참고하시구요. 특별공급에 대한 부분 자기에 맞는 조건들 잘 체크하셔야 되겠죠. 일반공급 신청자격 보겠습니다. 보면 신청자격인데 최초 입주자 보직 공급에 현재 부천시에 거주하시거나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중 입주자조측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순위별로 청약접수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구요. 편의시청 유의사항도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주자조측 예치금액도 참고하시구요. 그 다음 입주자조측 순위별 자격요건 중에 적용은 60제국 이하죠. 그래서 가첨제 40% 가첨제 60% 가 적용됩니다. 아래 쭉 내려가볼게요. 아래 내용 편의시청이 일정하구요. 장소 참고하시구요. 당첨제 발표에 대한 부분 참고하시구요.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확인 서류에 대한 부분 꼼꼼하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내려가볼게요. 우선 또 봐야될게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본아파트는 중도금 대출 이자 후불제 조건 이라고 하죠. 전체 공급 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용자 알선이 시행될 예정이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코니 확장공사 비용 보면 49A타입이 776만원으로 착하게 나왔구요. 49A타입 10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1078만원 49B타입 보면은 776만원으로 책정이 됐죠. 착한 그런 분양 발코니 확장공사 비용이죠. 무시타입도 1000만원 조금 넘어서 1078만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됐네요. 발코니 확장공사 비용은 착한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계약금 10% 중도금 10% 장금 80% 로 진행되고 잘 바꿔주시면 될 것 같구요.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가지 옵션들도 참고적으로 보시면 당첨되셨을 때 어떤 옵션들을 될 것인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아래에 쭉 아래 내용은 그냥 다운로드 받아보셔서요. 황금하게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 부동산 가서 한번 좀 더 볼까요. 우선 여기가 속내역 프로지오 센트비엔 1단지고요. 여기가 2단지입니다. 그래서 보면 속내역까지가 1단지 한 중간으로 제가 한번 잡아 봤는데 1단지까지는 한 8분 속성거리죠. 더 걸릴 수 있죠. 그리고 중동역까지는 7분 7,8분 거의 가까운 데에 부천 중동역 크루지오 아파트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우제옥으로 볼게요. 보시면 높은 가격 순으로 5억 7천만원 낮은 가격 순으로 5억 7천만원 선 실거래가로 보면 학구천 5백만원 거래가 됐죠. 2013년 10월 정보가 그렇고요. 학군 정보라던가 단지 정보도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입지를 좀 보면 부천여자 고등학교가 있고 속내초등학교가 가까운 데에 있죠. 보면 속내초등학교 혹시나 6분 거리에 한 거리로 있고 또 보이는 게 인천 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있습니다. 중동초등학교라던가 여기 또 초등학교가 있죠. 주변에 초등학교가 많습니다. 송일초등학교라던가 중학교도 많고요. 부천여자 중학교 도서관도 되어 있고 고등학교 부천공원 고등학교도 있고요. 여기 또 초등학교 보이고요.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여기 한국 홀리텍 이 대학 인천 캠퍼스도 보이고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도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병원도 있고 순천형대 이제 병원도 가까운 거리에 있죠. 그럼 거리를 재볼까요? 거리를 재보면 순천형대 병원도 한 도보로 한 20분 부분에서 20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중앙공원도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꼭 임장 가보셔서 한번 속내역이나 아니면 중동역에서 내리셔서 주변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부동산도 한번 들어가보셔서 숨겨진 악재나 아니면 호재가 있는지 꼭 파악하시고 여러모로 시세도 한번 또 동산 기회사분들과 한번 이야기 나누셔서 여러가지 인사이트를 얻어가셨습니다. 이제 구천에 대한 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콘텐츠까지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